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딩하트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탑밤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 종목을 인형으로 할거라서 그래서 제가 인형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 모두 다 소개를 해볼거에요 얘는요 제가 카메라보하는거라서 화려 안들어온 진짜 죄송합니다 얘는 그.. 얘는 재경이랑 아이구요 어 얘는 아마 사이즈가 lsd 일거에요 구체관적으로 치면은 잠깐 얘네들은 어이구여구여구여구 미안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부터 소개할게요 네 우선 얘는요 재경이구여 사이즈가 msd msd 일거에요 usd는 너무 작으니까 msd 구여 네 이렇게 얘가 재경이 잘 알아두세요 인형도 같이 할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애에요 특별히 아끼는 애인데 잠깐 이게 제가 왜 아끼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군체관절 삼중관절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삼중관절이구요 다리는 이렇게 이중관절이에요 다리는 이렇게 이중관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인형이구요 얘 사이즈도 똑같이 msd일거에요 얘는 아현입니다 얘는 한아현이고 얘는 한재경이에요 제가 한씨는 아닌데 그냥 한씨가 예뻐서 한씨로 했어요 얘는 첫째 웃음이 잘 웃어주어서 웃음이입니다 얘는 위키 윙크를 해서 위키이구요 얘는 얘는 메롱이 얘는 얘는 수줍이로 지어졌어요 마땅히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얜데요 얘는 원래 연패깎이에요 근데 얘는 도치구요 인형극을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 행인으로 하게 되구요 그리고 어제 산 몰랑이 두명 오리지널하고 햄버거 들고 있는 애에요 이게 햄버거거든요 얘네 둘 동생 하던지 아니면은 얘네 둘이 쌍둥이 하던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 푸딩하트 푸딩 푸딩 뿌에요 뿌 푸딩하트의 인형소개였습니다 안녕 저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되구요 이상 푸딩하트였습니다 바이바이